공병호 TV의 공병호 공수처 설치법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수처법안은 적용 대상이 고위공직자들의 하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은 모든 국민들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형사사법체계의 근본 털을 뒤흔드는 변화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여야가 사심을 버리고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작업에 신중해 신중을 더해야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큰 힘을 몰아주는 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권은 물론이고 수사종결권까지 손에 쥐게 됩니다 수사종결권까지 짐해되면서 경찰은 사실상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수사치위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인 경우에 한해서 부당한 경우에만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찰이 불응하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수사개시도 경찰이 결정하고 수사종결도 경찰이 결정하는 형태로 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수사지위권이나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가져야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만 검찰을 철저하게 무력화시켜야 되고 철저하게 힘을 빼야 되는 목표에 과도하게 집중된 집권 여당은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경찰에게 아주 과도한 견제와 균형이 철주천명에 무너져버린 제도개편 작업을 시작했고 지금 그것을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드루킹 사건이나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 같은 것은 모두 다 덮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들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수사개시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올바른 답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법안이 더 잘 보호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략적 이익이라든지 정치적 이득에 눈이 가려가지고 아주 중요한 행사사법체계를 흩디 흔드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권 세력은 검찰에 비해서 경찰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냥 경찰을 수족처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서 특정인을 공격할 수 있는 일종의 행동 대원으로도 악화되거나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이미 정보수집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보수집 권한에다가 사찰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사 권력까지 치게 되는 겁니다 수사 개시권과 그리고 수사 종결권 그렇게 되면 정권의 행동 대원 역할을 자임하는 수만 명의 경찰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권의 행동 대원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가능성이 아니고는 당연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오라 가라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야당 울산시장 후보와 창원 울산시장 후보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남았지만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다 선거에 떨어졌고 창원시장 후보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검경수사건 조정안처럼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다면 드루킹 사건이나 울산시장의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 같은 건 아예 모두 다 은폐되었을 겁니다 70년이 된 행사 사법체제의 변화를 꾀하려는 집권 세력의 의도와 저의와 목표는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이번 정권의 굉장히 큰 폐해는 모든 것이 영구직권 장기직권을 위한 제도계획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막강한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공룡경찰을 살아있는 권력이 그것을 어떤 용도로 악용할 거냐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거냐 이 땅에 양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경찰의 중립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는 것이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고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선거뿐만 아니고 일상사에 누구든지 괴롭힐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찰 권력을 집권 세력이 살아있는 권력이 갖게 되는 것이 이번 검경수사건 조정법안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큰 권력을 또 하나 가지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검찰과 경찰사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이 다시 개정돼야 됩니다 수사권을 경찰이 갖는다면 당연히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갖도록 해서 서로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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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